26만 37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TNC 미디어입니다. TNC 미디어, 은, 는 2012년 설립된 동사는 작가 경쟁력과 자체 편집부를 통해 웹소설과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출판, 유통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함 콘텐츠를 전자책으로 변환하여 다수 플랫폼에 제공하여 모바일과 PC로도 서비스함. 중국, 일본, 동남아, 북미 시장에서도 서비스하고 있음 2020년 웹툰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TNC 웹툰 비즈를 설립함. 웹툰 제작 및 출판업체 더엔트 주식 4,800주를 160억원에 추가 취득함. 지분율 84%. 기업개요 대시 2012년 1월에 설립되어 서적 출판업 및 지적소 6원의 출판물에 대한 대행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7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웹툰 제작 및 개발 및 공급 관련 주 더엔트를 종속기업으로 추가한 바 주 DNC 웹툰 비즈와 총 2개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출판된 최근 서점, 도서대여점 등을 통해 공급하며, 이를 전자책으로 발행하여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시리즈 등의 플랫폼에 제공함으로써 온오프라인 통합 사업 구조 확보 재무 대시 인기작 나 혼자만 레벨업 본편 완결에 따른 매출 감소와 웹툰 신작 런칭 지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의원가 구조 저하, 인건비 증가 등으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크게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이자 수익 증가,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베아트리체, 말랩 공연은 오늘도 무료하다 등 신규 작품 런칭과 나 혼자만 레벨업의 프랑스 진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당. 2022년 11월 25일 12시 14분 기준, 장중, Dnc미디어의 시가 총액은 193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Dnc미디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11위입니다. Dnc미디어의 상장 주식 수는 1227만 511한 주입니다. Dnc미디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nc미디어의 퍼은 16.2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3.6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3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615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7.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7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2.68배, 588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2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9번지억원, 137억원, 15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9번지억원, 109억원, 155억원입니다. DNC미디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6번지 05%사인이고 유보율은 1030.2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5.35이며 전일 대비해서 5.98-0.2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4.44이며 전일 대비해서 3.78-0.5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NC미디어의 2022년 11월 25일 12시 14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5,8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750원보다 9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9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DNC미디어의 종가는 15,800원이며 주가가 DNC미디어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NC미디어의 종가는 15,800원이며 주가가 DNC미디어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4%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DNC미디어는 거래량 22만 8,325축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637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만 3,700세주, 한국증권에서 2만 4,797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2만 3,100일 흔내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9,648주, 삼성에서 1만 4,20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만 4,000일 흔따섯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만 5,059주, 한국증권에서 2만 3,388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1만 9,169주, 삼성에서 1만 5,24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만 6,74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8만 7,942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DNC 미디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